그 해장이 진보해 그 사람은 슛고 귀찮으죠. 그리고 옛날에 동아일보, 조선일보 저거서 다 유치를 했는데 이제 자체도 다 뺏겨버리고 지금 약화돼가지고 아주 슛고 빗덩어려요 지금. 내가 아는 사람은 그 해장이죠. 돈 뭐 이력팔 처리 같은 경우가 왔어요. 그 해장이 진보는 그 해장이 진보는 그 해장이 진보는 진보는 진짜 숙고에다 가는데 아직도 다 뺏겨버리고 지금 우리의 히어로의 수상으로 이 해장이 진보는 그 해장이 진보는 그 해장이 진보는 그 해장이 진보는 감사합니다.